아멘 털려다! 우와! 와! 여러분, 신상욱입니다. 아, 드디어. 리벌브 앤 딜레이가 굉장하네요, 여기가. 아, 무슨 메아리가, 메아리가. 근데 그럼 지금 우리 오늘 뭐하나요? 뭐하나요? 아, 지금 보이나요, 지금? 비로몰, 약간 송우주 느낌 나고. 비로몰이 왜 있냐? 음악 맞추기 이런 거 하나 아니냐? 오늘 달려라 방탄은 달방 가요입니다. 달방 가요! 방탄가 아니었어? 아, 그러다니까요. 달방 가요구나,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기로 준비를 하시나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변한 날 거야. 너만 있다면 다른 팀이 될 거야. 문을. 지금 미음이 뭐 있어요? 왜? 암이나 도는 우리의 노래. 아, 사실 이거는 우리 암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아, 이거 누가! 아, 이거 진짜. 역시. 야, 나 모래스님 배신자야. 첫 번째 게임은 가사 초석 게임입니다. 와, 좌측! 아직 있습니다, 초석. 자, 레츠 기린 외쳐볼까요? 레츠! 게임! 가라다 마 어머니. 가, 보노야, 어깨. 와, 어렵다. 기린 엉덩이 어머나. 아, 잠시만. 정국아. 어? 힌트 좀.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곧. 곧? 나도 곧인 것 같아. 곧 봤나.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이 곡은. 너무 인... 아. 아. 안 해! 봄날이 올까다. 안 해! 그놈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맞추구나. 그래, 이거 내가 맞춰야지. 아. 봄날이 올까였어. 아, 알고 있었는데. 기린 엉덩이 얼마나... 어머, 나는 뭐예요? 기린 엉덩이 얼마나... 기린 엉덩이 얼마나... 아, 정국! 아, 정국!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집앤야 돼! 집앤야 돼! 집! 집!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라이프 모스 원. 아, 이거 정국아! 와, 이걸 지... 와, 이걸 주워 먹네. 와... 뭐야, 이거 주워 먹네. 와, 이걸 주워 먹네. 좋은 일 다 시켜주고. 근데 이 싸이킹 뭐야? 한번 다 굉장히 Бmeg Terre. 오케이 오케이. 마이 아시스 마이 아시스 마이 아시스. 아 진짜? 마음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마음. 마음. 이음 디근 비음이 뭐 있어요. 어두워 이런 거 아니야? 아, 뭐든, 뭐든. 나 왜 이렇게 마이아이 밖에 안 떠오든 댓글인 것 같아. 이거 누구 파트인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민이 그럼 노래잖아. 마이아이. 마이아이. 내 파트라고요? 마이아이. 아, 생각 안 나.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야. 전화시는 초성 한 글자 한 말씀. 피읍으로 하자. 피읍 너무 거슬리지 않나? 피읍. 편? 편안해네. 뭐야, 왜 형들 편안해? 형들인데? 안 해. 말을 안 해도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다른 취미도 할 거야. 아, 오케이.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다른 취미도 할 거야. 신정하게 안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본가 했네. 와, 야, 근데 어떻게 봤지? 아, 어렵다. 너무 어렵는데?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읽는 거지?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봐, 이거. 아, 알아요? 이거는 남준이 말고 감동만 주자. 나 이거 내가 해볼게.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별이였는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였는데. 오. 정답. 뭐야? 나의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였. 우와. 멋있는데? 나 뭔가 했는데 나도. 형, 형 마지막에 그 웃으면서 그 춤 안 췄으면 되게 멋있었는데. 그래? 춤추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만큼 신났던 거지. 그냥 내가 이 노래 가사를 진짜 못 외웠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많이 들었구나. 아, 근데 멋있었다 이거. 별이였는데. 와, 좋다. 멋있었는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였는데. 장난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내 파트 나오면 진짜 잘 맞힐 자신이 있거든. 나오겠지? 이거 태영 씨 파트입니다. 스킨! 스킨! 오. 이사 가자. 와. 끌었던 이 곡과 난. 이 곡과는 안녕. 장난. 와. 와, 좋다. 장난. 와, 바로 왔어. 아니, 내 파트라면. 이사 가자. 아, 이 노래 좋지. 남아 사는 파트를 하자. 아, 막판에 힘 좀 쓰네. 정복지 파트. 네? 몰라라. 티움이 뭐야? 히히. 뭐지? 좀. 맞아. 뭐지? 내 랩 파트인데 모르겠는데? 하루처럼. 하루처럼. 어. 하루처럼. 약간 처음처럼처럼. 약간은 하루처럼. 하루만 아니야? 나 진짜 모르겠어. 내 파트인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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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뭘. 아. 아, 그거구나. 파란 불들이. 저 파란 불들이. 어? 저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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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들. 저 푸른 별들이. 저 푸른 별들이. 그게 뭐였지, 그게? 우리가 있어, 우리가. 어? 저 푸른. 저 푸른 초원 위에. 아, 저. 저. 그거 그래, 그거네. 그거 맞잖아, 저거. 난. 그거 맞잖아, 그거. 나 진짜, 나 뭐지? 그거. 그거. 난. 그게 뭔데요, 그거 힌트 좀 뭐야? 뭐지? 제목이 뭐지? 이거. 말이야, 말이야? 와. 이거 뭐였냐? 아, 이거 가사가. 대형. 대형이가 뭐였냐? 대형. 내 미래를 향해가 저 푸른 바다 와. 내 해를 추를 믿어 해. 이거 태형이랑 점수 나눠받아야 돼. 저 푸른 바다 와. 나 진짜 모르겠어. 네가 태형이랑 알아. 너 인정이 나. 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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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혼자 노래 불러.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내가 쓴. 내가 쓴 거예요. 제목은 내가 알려주기에 고기로 간 거다.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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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다 샤워, 이게. 점수는 분할해. 네, 분할 점수. 두 한 글자 내가 다 마셨다. 마지막 소모 문제입니다. 한 문제도 못 맞췄어, 나. 어, 나도 못 맞췄어. ㅅ, ㄹ이 뭐야? 이거 ㅅ 가르쳐주시면 안 돼. ㅅ이 뭐였지? 짜야, 짜. 짜? 상상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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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아, 나 이거 알겠다. 나 어떻게 원해? 나 원해? 아니, 나 아는데. 나 원해. 나 원해. ㅅ, ㅅ, ㅅ이 뭐예요 형? 0. 수십 자리 앞 저거. 아, 저거 옆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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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 뒷골 브레이커네. 수십 자리 신발에 또 수십 자리 패딩. 수십 자리 시계에 또. 슈가.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수십 자리 신발 와 또 수십 자리 신발 와. 수십 자리 신발 와. 수십 자리 신발 와. 신발에. 아, 뭐. 10 자리 있어 아니 난 먼저 했는데. 알아요. 수십 자리 신발에 또 수백 자리 패딩. 수십 자리. 지요. 아, 지요. 지요. 형아, 저거. 아, 뜬다. 왜 나 왜 나야. 신발에 또. 맨 몇 이리 보냐? 수백 자리 패딩. 수십. 뭐야. RMBBBBBBBBBBBBBBB su십자리 신발에 또 수자리 패딩 수십자리 시계의 또 으스들지 괜히 Frank кстати 반으로 따 있는죠 바로 없는 덕질 란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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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제 너무 맞췄어. 한 문제 너무 맞췄어요 진짜. 어려워 근데. 한 번에 맞추면 되지. 한 번에 맞추면 되지. 괜찮고 또 마지막에 한 70점 내고 아마. 아마 그렇겠지. 마지막에 350점 이런 거 할 거야. 박탈. 막판 뒤집기. 두 번째 게임은 노래 히든 기술입니다. 오케이. 이거 정국이 잘했었나? 우리 정국이 잘하지. 김성 씨 작은 거.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저하지 못한 지지. 오케이. 렛츠고. 렛츠게릿. 왜 웃었을까? 등골 브레이크가 나왔나 보다. 되게 뜬금없는 거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진짜. 빠른 사람이 승자예요. 맞다. 정답. 멈춰. 멈춰. 근데 갑자기 저걸 왜 쓴 거지? 멈춰. 멈춰. 국제회복에 멈춰가 있어? 스탑. 어? 지엔. 지엔. 창남자. 네. 아니 뭐야 멈춰가 상남자. 아니요. 교복이 맞지 않아. 노몰드림. 네. 아 지엘. 아 지엘. 에너. 아니야. 에너 아니라고? 아 이거 이거. 나 진짜 맞춘 줄 알았어. 혹시 이건가? 런? 아니. 아니야. 맞추기 쉽게 해주지. 실패가 정확함이 됐어요. 멈춰. 뭘 멈춰요. 다섯 손가락? 진. 홍금. 운세? 뭐지? 손톱.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반상? 정확한데? 아. 나도 모르지. 이게 뭐야? 수면? 아. 아. 비. 잠시. 어휴. 와. 잠시만. 나한테 너무 철학적이 되니까. 이제 난가? 자. 자. 여기 있으면 딱 끊어주세요. 아. 누가 썼는지 노래가 참 좋네. 잠시 누가 썼냐? 방 쇼핑님이 쓴 거 아닌가? 내가. 형이 썼어. 장난 장난. 나 올게. 자. 렛츠. 겟잇. 아. 슈가야 문제였는데 오래 걸려. 야. 손톱아 서있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 너 왜 셀프 벌 받고 있어? 손톱아 서있어. 선생님. 아. 모를 거 같은데? 야. 왕 같다. 그렇게 하니까 왕 쓰는 모자 있잖아. 누가 감히 소리를 냈는가? 오. 아. 빨리 해주세요. 벽돌을 던져버렸네. 벽돌을. 아. 진짜? 모르겠네. 아니. 감독님이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희도 약간 자기 세계에 취한다니까. 이사. 아. 정국. 정국. We are bulletproof. 진. 윙즈. 백. 아. 나 먼저 알 것 같아. 제목 딱 들으면. 와. 쉽네. 이런다 이거. 하늘로. 나 오늘 진짜 잘한거잖아. 여기 펫돌이에요? 아. 진짜 이거 너무 기발해. 어쩜 이래? 저게 벽돌이야? 아니 뭔데요? 저게 그 삶자가 뭔데요? 그래서. 위에 저건 뭐야? 지민. 아. 정국. 지민. 아. 정국. 아. 아, 전국. 버터플라이. 아, 그럼. 버터, 버터. 버터플라이. 아니, 저게 버터라고? 저게 버터야? 아니, 저게 어떻게. 여러분, 창의성. 버터, 저게 버터는 어떻게 하냐고. 야, 맞춰넣어도 제가 하나, 이거는. 가벼워. smooth, like, butter. fly. 생겼다. 생겼다. 아, 또 아름다운 눈빛 한다고, 또. 전하지 못한 진심 아니야? 치밀 봄날. 아니. 아, 이건 좀 아쉽더라. 왜? 아, 이건 좀.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나, 둘, 셋. 또 왜? 토로 할 거 같다. 토로 할 거 같다. 맞죠? 어, 정확해. 정확해. 어? 또가 나온다. 제이홍. 제이홍. 고민보다고? 아니, 아니, 아니. 정확해. RM. 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토 나오는 안무 아니야? 남준아. 토 나와. 토가 나온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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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B. 오. 우와. 오, 생각 쓰기 싶은데? 오, 대박이다. 혹 Yellow week, Ostang P runner. more than murky, targets that people do. They have no more thanfredli Québec. aboutt mica.